아, 말해. 네가 차는 파티가 오늘 저녁에 열릴 거야. 조심해, 지수연. 이제 내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. 걱정 마. 주소 찍어. 혜정아, 오늘 저녁 파파라치 건이 하나 떴네. 팀원들 준비시켜. 3개 팀 전부. 네? 오늘 카메라 실력 발휘 좀 해줘야겠어요. 오늘은 안 되는데요. 약속이 있어서. 아주 중요한 건인데요. 저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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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